안녕하세요 소희연 인교진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첫 아이 낳고 나서는 주변인 추천이나 블록 후기나 이런 추천수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왔다 갔다 많이 써본 것 같아요 일단 비싼 거면 좋은 거다 그리고 유명하다 하면 좋은 거다 해서 그런 거를 사서 썼었던 것 같아요 제일 믿을 만한 정보는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주변에서 추천하는 제품이긴 한데요 오비니는 독일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넘버원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아이들 피부가 굉장히 여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일단 확실하게 테스트를 거쳤는지 어떤 종류의 테스트인지 알레르기 테스트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 저는 일단 그런 거를 중요시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보빈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테스트인 독일의 그 외코 테스트 그래야 외코 테스트 그게 이제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받은 거에서도 또 최우수 등급 그렇죠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아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거구나 되게 순한 느낌이에요 어떤 제품들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좀 향도 굉장히 강한 제품이 있고 색깔도 있고 이랬는데 보빈이는 거품부터 또 로션까지 진짜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동물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비건 제품 라인이 정말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동물 보호하고 이런 데에 좀 동참하는 느낌 사실은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오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같이 보빈이는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피부에도 이렇게 좋은데 제 피부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 만져봐 괜찮아? 제가 어제 발랐거든요 제가 정말 꼼꼼하게 똑똑하게 따져봤는데 아 이래서 독일 엄마들이 정말 깐깐하다고 생각한 독일 엄마들이 나 많이 추천을 했구나 넘버원 브랜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씨 피부만 45년 그것도 어린아이들 피부만 45년 연구했다니까 저희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오빠는 얼마 안 됐네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똑똑하게 보빈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똑똑한 엄마 똑똑한 아빠의 선택 독일 넘버원 보빈이